안 돼! 아아아아악! 아... 아.... 하아.... 방금 그건 뭐였지? 여기서도 홍보그룹 사무관 날 죽이려고 했다고 아 나가 There you are! 당신 울어? X 죽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지는 몰라 식종자 노영미 나이 25세 24시간 안으로 찾아 공사님 지금 너무 됐죠?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경찰서에서 영미 못 찾았다고 연락 올까봐 너무 무서워 딸은 이미 잘못됐어요 아버님 때문에 아시잖아요